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양당의 후보 대진표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필승의 각오로 절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결정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선대위가 민심에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22대 총선을 여야 각자 유리한 프레임으로 누구를 심판해달라 심판의 선거로 가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유능하며 또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후보를 뽑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냉철한 시각으로 누가 더 믿을 만한 실력과 진정성을 가졌는지 따지고 마지막까지 후보 하나하나를 검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생활의 문제로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진검 승부를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자극적 정치 구호에 관심을 갖지만 유권자는 그 사이에서 정책 공약 한 줄의 투표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심판론도 야당 심판론도 아닙니다. 바로 정치 심판론입니다. 수도 없이 쏟아지는 정치권 속보에 국민은 눈과 귀를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선거를 해보면 우리 빈 식당, 빈 가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피부로 와닿습니다. 정말 물가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는 심판의 선거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는 위로와 치유의 선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민심에 더 가까운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최근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문제하고 조국 혁신당 상승세를 보면서 연동형 비례제의 폐해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 국민 갈등과 분열의 앞장선 사람, 상식에 어긋나는 극단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도피처 방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잘 기억하시다시피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이고 조국 혁신당은 조국의 방탄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 잘못된 연동형 비례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